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선 안내입니다. 엊그저께 엊그저께는 아니고 6월 21일날 배송 실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해소에서 냉동한 먹갈치입니다. 이것은 생물 아니에요. 6월 21일날 냉동한 먹갈치입니다. 받아서 바로 반찬해서 손질해 반찬하시면 되구요. 다음으로는 오젓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젓은 좀 크기 차이 있구요. 북새우가 좀 드문드문 섞여 있기도 합니다. 5kg 또 3kg 판매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새우젓은 오젓보다는 작은데 새우젓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익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로 작업을 못하고 한 일주일정도 작업실에 놔두가지고 좀 익어버려서 약간 좀 쓴맛이 좀 나요. 약간 나거든요. 심한건 아니고 드실때 조금씩 들어가지고 설탕 넣어서 드시면 되고 아니면 김장으로 드실때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6월 9일 알베기 활암꽃게를 냉동한 것입니다. 2kg 6마리짜리 있고 7마리짜리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월 초에 준치 냉동했으니까 그거 받으시면 손질해갖고 초무침을 드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냉동 쫄복입니다. 5kg씩 작업해서 냉동했습니다. 보고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은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콸개까지 4월 4일날 냉동했습니다. 목이 하얀 것은 아무것이고 목이 하얘지 않은 것은 숫것이에요. 찜이나 삶아서나 아니면 탕으로 반찬으로 또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연산 민어정깐입니다. 500g씩 냉동되어 있구요. 이것은 합포장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요. 다른 생산을 주문할 때 거기에 넣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택배비 별도에요. 만약에 정간만 주문하시면 택배비가 7천원으로 올라서 별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을 주문할 때 같이 합포장으로 주문하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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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